야 태숙이 왜 안와? 요새? 놀래? 우리 요새 같이 안 있니? 에이그 태숙이 오니까 가까이 오네 일로와 태숙이가 여기를 차지했네 태숙아 여기로 왔어? 집에서 안 잔 거 같은데? 태숙이 오랜만이야 꼬리 흔든다 에이그 이뻐 둘이 잘 붙어 다녀 태숙아 태숙아 여기 있었어? 에이그 추웠지? 다행히 나이그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야, 먹어. 순두리 여기서 먹었구나. 순두리 먹어. 왔어요. 왔어요. 좀 가까이 봐봐, 허리 아파. 아이고. 거빈이 안 하네. 허둥이 오네. 허둥아. 허둥이 왜 왔어? 눈 온다. 저 집에 들어가 있어. 허둥이야, 먹어. 자, 이제 있었네? 추웠는데? 다행이다. 테리 못 봤어? 테리가 어디 갔어? 이제 맨날 혼자 오네. 지금 허둥이가 이쪽 자리 접수했어요. 순두리가 여자인가봐요. 순두리만 있고. 지금 스쿼트 애들이 이쪽에 없거든요. 허둥이가 요새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갖고. 테리, 엄마 오는 거 봤어? 이리 와. 테리야, 맛있게 먹어. 응? 순두리아. 여기 왜 왔어? 테리야, 거기 왜 올라갔어? 흔들어. 흔들어. 막아? 순두리 막아? 순두라아. 이게 소감해서 먹어요. 이게 무슨 일일이야. 속을 쓰면서 gouden.